네? 진짜 오이시다, 오이시 네 누나, 저희들 이에쁘게 바빠이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안녕 지금 여기는 힌쥬쿡 오석사미널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쉬 가는 날이에요 오랜만이야 디즈니쉬 머리띠 하라고 하자, 머리띠 우리 저거 살 거예요, 겉에러? 겉에러 오고 뭐지? 지금 저거 타고 나왔어요 너무 무섭대요, 친구가 난 재밌었는데 난 놀이기구 잘 타거든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비 안 와서 다행이다, 그치? 여기 친구야, 너무 예쁘다, 나 나도 오우 이번에 새로 생긴 놀이기구래요 아, 소리 신상 놀이기구라서 줄이 길어요 사이처리 타면서 제가 타면서 약간 감동받아서 눈물 날 뻔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놀이기구라는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그 유니버셜 가면 해리포터 하는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 그자 타고 막 3D, 4D? 4D 그런 건데 세계 여행을 하고 온 기분이에요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나고 다들 박수 쳤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뭐든 먹고 싶어 여기 먹을 수 있어? 예약 안 하고? 와 맛있겠다 츄르스 있다 뭔 일이야? 알라딘 알라딘 츄르스인가 봐 아, 색깔 봐 이거는 알라딘 츄르스여가지고 파란색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먹어볼게 아, 우리가 원하는 그 뭐지? 계피맛 나는 그 츄르스 먹고 싶은데 오리지널 궁금해, 줘봐 일단 이건 걸으세요, 여러분 이거 먹지마 3, 2, 1 귀엽다 귀여워 유튜브도 오케 돼? 유튜브 다행 아, 감사합니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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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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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디즈니시 뉴욕에 미녀와 야수 이번에 새로 생긴 미녀와 야수 놀이기구래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짜잔 이거 애플카라멜 츄라스예요 맛있겠죠?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려고요 기분이 나지 않나? 으흐흐흐 뭔가 즐거웠어요 누리가 탈 컵이 오고 있습니다 저 컵 안에 탈거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린도 미키마우스예요 예쁘지 아이스크린도 미키마우스예요 너무 귀여워서 못 먹겠어요 콤버거 콤버거 파는 곳인가? 짜잔 아 이거 맥주 한잔 맛있게 먼저 흠 흠 아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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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거 찢어지는 거 아니지 이거 찢어지는 거 아니지? 음 던지 맛있어 아니 여기 식당에 다 예약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먹고 싶은 식당들은 다 박혀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그냥 바로 시킬 수 있는 분과서 먹고 있어요 신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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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장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먹어볼게 맛있게 먹었을 때 딸기 맛이야 이거는 귀여우니까 사진만 찍으세요 누가 여기에 바나나를 묻었어 어떡해 여기는 인어공주 존이에요 인어공주를 만나러 왔어요 나 너무 어지러워 미키라우스 고양대모가 오늘 핸드워시 나 이거 사고싶어 이렇게 만들 수 있나봐 너무 예뻐 저는 밤 되면 여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많네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8시 반에 불꽃놀이하는 거 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신직구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쉬 가려면 파스 꼭 사시고요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다리가 지금 퉁퉁 부었거든요 여기 빨갛고 보이시죠? 빨갛고 멍들고 지금 그래도 재밌어서 진짜 갈거야 지금은 우동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은 우동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은 우동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여기 백종화나시가 여기도 유발란도 있어요 여기가 하라주쿠 쪽인데 하라주쿠 있는 뉴발란스 골목에서 여기로 쭉 걸어가면은 제가 소개해드릴 맛집이 나와요 우동 맛집 바로 이 골목에서 꺾으면 안녕 지금 우동집이 닫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벌어서 요토무라 교카츠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제발 거긴 열어야 돼 근데 날씨는 진짜 좋다 짠 맨날 먹으러 왔던 곳 요토무라 교카츠 제가 맛있게 구워보겠습니다 자 ASMR 준비해주세요 이따라게마스 아 여기에 아삭이 돼서 제가 넣을라구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 아 지갑 멋지다 어디서 샀어? 아 TV 지금 밥 먹고 시부야 거리를 보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예뻐서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자리가 확찬 거 같아요 너무 이뻐요 칵테일 맛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일본어잖아 하파고를 키면 돼 짠 신기해 깜짝으로 두고 나는 깔아미일코 와갈래 시부야 시부야 이거 뭐야? 시부야? 시부야 오늘 뭔가 감사한데? 깔아미일트 힌터트 네 시부야 힌터트 네 아 두 분 잘하지 힌터트 힌터트 두 개밖에 없어 오 오 오 오 오 우와 이게 시부야예요 시부야 초코바나나도 시켰습니다 초코바나나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의 사냥이래 근데 진짜 저희 사냥 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뭔가 더 맛있어 응 저처럼 약간 술찌? 술찌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여기 진짜 맛있어 깔아미일코 음료수 같아요 저희 눈동자에 치얼스 오늘의 데일리로 오늘의 데일리로 테리짱 다이져브 데스? 아 잊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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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잘 맞대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왔다 우동지 오늘은 먹을 수 있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동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먹으러 이거는 오늘 새로 먹는 우동 막 계란밥 일단 우동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풀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약간 툭팽이불고기 느낌인데 조금 짜고 다 맛있네 이거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국물을 조금 넣어야 돼요 이 계란을 넣어야 돼요 이 계란을 넣어야 돼요 하나 이걸로 얘가 주인공이야 솔직히 이거 먹으려고 이거 한번 비벼볼게요 제가 자 이걸로 나는 맛있는데 난 이게 더 맛있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지 너무 맛있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명란이고 여기 무찌인가 봐요 떡 주인공 다 먹었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이 상태로 10분을 기다려야돼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몽사라는 건데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비주얼은 약간 제가 처음에 이거 화이트한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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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핸드꺼서 밥 먹을 거예요 그래서 택시 잡으려고요 오늘은 이런 원피스 가디가 다음에 이거 짠 아 그리고 목걸이 진주 목걸이 했어요 진주 목걸이 했어요 근데 택시야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팬케이크 먹으려고 여기는 일본 올 때마다 항상 오는 곳이에요 여기 링크로 들어가면 메뉴가 보여요 이렇게 저희는 이거 먹으려고요 아 귀여워 팬케이크랑 아란티에요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먹어볼게 음 맛있어 근데 그냥 팬케이크 맛이야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더 맛있는 집을 가는 거 좋을 거 같아 이거 먹어볼게 이거 정말 맛있어 이게 맛있어 나는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맛있다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맛있다 팬케이크는 팬케이크는 팬케이크 가야겠다 거기 먹으러 돼 이렇게 자 여기가 탔어요 저희 저희 트랩니저 저는 핫초코 먹을 거예요 오늘 맛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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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맞없어 아니 난 달달구리한 초콜릿인 줄 알았지 이럴 거면은 이렇게 쓸 거면 커피 맛있지 초코가 어떻게 써? 너무 쓴 건 아닌데 더 달았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지금 추워서 빠듯해서 맛있어 여기는 신주코에 있는 카레집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낮에 왔다가 문이 닫아서 지금 다시 왔어요 와보카도 치즈 카레고요 치즈포테이토 너무 맛있을 거 같아 맛있어 맛있어 드라이 카레 나 처음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 비주얼이 뭐야? 한 번 못 켜야 될 거 같아 진짜 부족해 친구랑 하나씩 또 추가했어요 이 계란에 비벼 놓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비주얼은 한순간이에요 여기는 시부야역이에요 시부야역에 체리가 이렇게 찾아보고 있네요 아니 체리가 여기 또 있어요 이거야 시어머새 팬케이크 맛있겠다 이 빵이 진짜 미쳤다니까요 맞아 맞아 바나나와 함께 맛있겠다 이 맛이지 진짜 맛있네요 아니 이게 식감이 어떻게 뭘로 안 먹어야지? 진짜 먹으면 행복해지는 시어머새 팬케이크에요 따란 체리바찌 왔습니다 eta 맛있트 이거 스림프로 스림프를 스림프를 매워지스 매우 맛있게 매워 맛있다 짜잔 진짜 맛있어 꼭 드세요 꼭 이거 뭐지 이거 리바이? 솔로잉? 오이시이 오이시이 나 때문에 다 웃으시고 있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친한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2년 넘게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은 일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친한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오이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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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덕분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해 너무 좋은데? 우와 야경 어머머 대박 대박 우와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여기에 하꼬이데스 안녕하세요 스파이스 이문이다 단체 남자친구 이문이다 귀여워 그래서 괜찮다 누나 둘 이에펄 이따라게마 잘 먹겠습니다 뭐가 나왔어 반파이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표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한지랑 한지 남자친구 덕분에 호강하네요 한지 덕분에 저희가 일본에서 지내는 호텔을 예약하게 됐어요 거기 진짜 따뜻하거든요 음 맛있어? 아 너무 좋게 울지마 한지 울지마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끼리 막 떠들고 노는데 그런 친구들이 안 되니까 그니까 울지마 나 지금 물을 담고 있어 울지마 울지마 남자친구 당황한 거 같은데 안녕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와인 마시러 왔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건너편 건물에 비치는 것도 예뻐요 그쵸? 이쪽 어디가 짱구 집 같은데? 와 카페다 와 카페다 카페 왔어 지금은 피스타치오 시켰어요 피스타치오 야 뭐가 박혀있어 엄청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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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나 애들? 야 너무 예쁘다 코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지금 약기니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맛있게로 유명한 곳이래요 고기가 맛있어요 하하하하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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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약기니쿨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요? 나 이렇게 좋은 약기니쿨 고기 처음 봐 음 맛있는 냄새 처음은 이렇게 고기만 먹어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방식으로 고기를 먹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좋아요 맛있겠지 응 한 입에 다 넣어놓은거에요? 응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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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 오지 너무 즐거웠어요 일본에 있는 tir 오지 맞아요 진짜에요 한찌랑 사위생이랑 노는날이 제일 재밌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헤어질 시간 내일 한국에 가야되거든요 네 아까 밥먹으면서 엄청 울었어 한찌랑 MBTI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인포티들 어떡하니 울지말고 잘 지내 일본에서 한찌 요러시코 오네가시마 안녕 오늘의 바보 다 울버 언니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짠 이렇게 제가 편의점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이렇게 다 올라가 봤어요 진짜 참치마요가 가득 들었어요 빵이 어쩜 이렇게 부드럽지? 예뻐라 너무 예쁘다 일본 편의점을 한국에 들고 가고 싶어요 타ст 에이드 딜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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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